우리 몽몽이끄서 뭐하니? 몽몽아 몽몽아 자식이 일주일만에 보는데 인사 안하네 야 거기서 뭐해? 야 나와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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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거기 왜 들어가 있어 더워도 여기 응달도 많은데 야 아이고 그러니까 자꾸 뭘 묻혀 오는 거지 인마 어떻게 좀 깨끗해졌어? 오 많이 깨끗해졌다 야 우와 대단하다 오 나우클리노로 그때 묻은 거 이렇게 뿌려놓고 갔는데 일주일 만에 와보니까 다 지워졌네 아이고 귀여워 야 지저분한 거 이렇게 깔끔해졌다 야 봐봐 여기 응 근데 방금 그래 뭐 예 라우클리노로 그 목덜미에 묻었던 이물질을 제가 지난주에 뿌려놓고 갔었는데 와서 보니까 다 지워졌어요 그리고 옹몽이가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옹몽이부터 뿌려줘야 될 거에요 옹몽이 뿌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주